예나야 너 지금 안 예뻐 야 나 지금 안 예쁜데 왜 지금 걸어 너 그 자체가 예쁜데 뭔 소리야 기다려봐 왜? 너가 걸었잖아 필터 낄게 필터 좀 껴 이게 신기하다 이게 뭐야 나 지금 어디 가고 있어 너 어디야 나 내일 미연언니 만나 그래 아니 나 엠카 그거 촬영? 아 너 엠씨 봤어 야 야 너 너 선배야? 너 잘해라 팁 좀 줘 그럼 난 이주 선배야 너 잘해라 누구세요? 언니 잠깐만 미연이 왔어요 야 잠깐만 왜 왜 왔어 진짜 라이브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이리 와 어 이거 왜 안 귀여워 너 팁 좀 낀 거야 아 너무 귀여워 근데 너 안 보여 귀여워 귀엽다 미연언니 왜 왔는데 어머 이거 약간 이상한데 괜찮아 예나 딱 언니라고 있어 언니 아니야 언제 제가요 왜 미연언니 카톡 씹네 제가 언제요 언니 언니 우리 모자 커플이야 우리 모자 커플이야 오 대박 뭐야 뭐하는거야 왜그래 야 넌 둘이 뭔데 그니까 저 지금 회사하고 있어요 어디가 음퓨터 되게 언니 좋아하는 불타치 내가 알아서 개헌졌어 우리 우리 엄청 친해졌지 우리 애나와서 우리 엄청 친해졌어 내가 잘하라고 그랬어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부담스럽겠다 우리 양심 어디갔어? 흐흐흫 야 야 야 너 알았어 열심히 해볼게 너 잘해라 우윤이 무서워 그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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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해보자 재밌게 해보자 가 음 이게 어떻게 진하게 끝나는 법을 모르더라 어렵더라 어 알아서 다 끝났네